1...ай 그거 못 보던 텀블러다? 이번에 새로 샀어 진짜? 진짜? 이렇게 많이 쓰면 환경보호 안 되는 거 알지? 에이 설마. 진짜라니까. 실제로 텀블러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플라스틱 컵과 종이 컵 생산 폐기 과정에 비해 각 13배, 24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한다고 유리 텀블러는 최소 15회, 플라스틱 텀블러는 17회, 세라믹 텀블러는 39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 보호 효과가 높아진대. 폐기 1회 폐기 2회 폐기 2회 폐기 3회 폐기 3회 감사합니다.